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31편 고려첩장 불심조조 어떤 문서인가 극본 이상락, 연출 김현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때는 고려 원종 12년, 서기론 1271년 1월 나는 근자이에 귀국 몽골의 중서상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고려의 둔전을 둘 것을 청하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뜻을 분명히 밝히자면 우리 고려의 둔전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이것은 둔전을 한다는 명목을 걸고서 실제로는 우리 고려의 백성들을 해치려는 불순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청원을 한 것이 틀림없다 만일 몽골 조정에서 이 자들의 말을 들어준다면 그들은 반드시 제멋대로 온갖 침해를 다할 것이오 우리 고려의 인민들은 아마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 고려는 이미 황제의 명령을 받고 자제와 식량을 운반하는 사업을 지시하였으며 이미 여러 도의에 권농사를 파견하여 몽골 주둔군의 군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 중서상의 여러분들은 황제에게 잘 얘기해서 간사한 자들이 둔전 설치에 대하여 주청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고려의 국왕 원종이 몽골의 중앙관청인 중서성에 둔전에 관한 논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서찰 내용의 일보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둔전이란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서 군사들의 군량을 조달하고 주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농사지을 토지를 설정하는 것을 읽었죠 그러니까 몽골 측이 자기 나라 군대가 고려에 주둔하는 데 필요한 군량과 경비를 현지에서 직접 조달하기 위해서 둔전을 경략할 것을 논의했다는 것이고 그 소식에 깜짝 놀란 원종이 둔전 경략을 주청한 자들은 불순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니 논의 자체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렇다면 고종이 중서성에 보낸 서찰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려에서의 둔전 경략을 제안한 세력이 고려인으로서 몽골에 귀부해간 불순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원종이 중서성에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몽골에서 사신이 왔지만 그 사신이 가져온 쿠빌라이의 조서에는 둔전에 관한 내용은 이런 반구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몽골에서는 역시 둔전 경략에 관한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날아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머지않아 몽골에서 농사지을 군인들이 대거 우리 고려로 몰려올 것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도 삼별초 토보린이 뭐니 해서 온 나라의 몽골군 전진대 뭐요? 전쟁할 군인 말고 농사지을 군인이 또 따로 온다는 건 대체 무슨 소리요? 이런 이렇게 소식이 깜깜해서야은 이번에 오게 될 군인들은 둔전에서 농사짓는 일만 맡아서 할 병력들이라니까요 그럼 소문만으로 떠돌던 그 둔전을 몽골놈들이 정말로 우리 고려땅에서 기어이 경략을 하기로 했단 말이오? 그렇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배하께서 중소성에 서찰을 보내서 둔전 운운하는 주청을 황제에게 올리지 말도록 경고를 했는데 어디 먹혀 들어야 말이지요 나라 살림을 삼별초 역적들이 모조리 쓰러 씻고서 남쪽으로 가버려서 관리들 녹봉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형편이고 게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 몽골군의 군량을 대느라고 쥐었자는 바람에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앙우성인데 둔전으로 농토까지 바치고 나면 우린 어찌 살란 말인가 농토만 뺏어갈 줄 아시오 보나 마나 둔전 경략하러 오는 몽골군의 군량을 또 우리에게 부담하라고 할 것이고 농사 짓는 데에 소용되는 소를 끌어오너라 씨종자를 가져오너라 가축에게 먹일 마초를 조달해라 따위루 난리 법석을 떨 것이 명약 관하예요 폐약계 주청을 들여서 둔전 경략을 포기하도록 몽골에 국서를 보내시게 해야 합니다 국서라면 지난번에도 보냈는데 아직 아무런 답장도 없질 않소 지난번에는 중소성으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몽골 황제에게 직접 표문을 보내서 둔전 경략이 절대 불가하다고 아예 못을 박아야 합니다 그럼 모두 편전으로 가서 우리의 뜻을 폐약계 아뢰도록 합시다 예 이렇게 해서 원종은 장군 인공수 등을 몽골 측의 사신으로 보내서 다시 한번 둔전 경략 방침을 폐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황제 쿠빌라이에게 직접 표문을 전한 것이죠 그 표문의 내용 중에는 이러한 대목도 눈에 띕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충청도와 전라도는 역적 토벌의 곤란을 겪고 있으니 거기서 농사지을 소를 징발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경상도에서나 소를 구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것도 많은 수를 징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밭갈이를 하러 오는 몽골 군사들 역시 식량 부족에 빠질 터인데 그 역시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고려의 모든 형편을 글로서는 다 밝히기 어려우니 가능하면 돌아오는 3월경에 나 자신이 직접 귀국에 가서 황제에게 모두 설명을 할 것이니 일단 이 표문을 짓자만 우리 고려사신으로부터 상세한 얘기를 듣고서 참작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몽골은 무슨 목적으로 고려에서 둔전을 경략하려고 했을까요 숭실대 권영국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로부터 둔전 경략의 배경을 들어보기로 하죠 원종 7년부터 시작된 10여 차례 이상의 일본 초유가 실패하면서 몽골은 본격적으로 일본 원정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원종 11년에는 원정을 위한 군량 확보를 위해서 둔전 경략사를 설치하고 12년부터 본격적으로 둔전을 실시합니다 둔전을 실시한 것은 본래 몽골 같은 경우는 전복지에 대해서 여러가지 일들을 요구하는데 그중에서 군대나 군량 지원을 요구하는데 당시 고려에 대해서도 군량 지원을 요구했지만 전쟁 후에 피폐한 상황에서 제대로 군량 보급이 어려우니까 아마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으로 둔전 경략사 설치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일본 정보를 위한 군량 미 확보 차원에서 둔전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원정부가 이렇게 많이 이해되고 있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주 지역, 김해 지역의 둔전 구축이 원정부가 계획했던 만큼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삼별초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려 지역 내에서의 원나라 둔전 경영은 오히려 김해 지역보다는 현재의 황해도 봉산 지역인 당시 서해도 봉주 지역이었습니다 주로 거기에서 둔전 경영이 많이 이루어졌고 둔전 경작이 진행되었던 시기는 대체로 1270년대 초부터 1278년 몽골 병력이 일괄 철수할 때까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군의 고려 주둔 목적이 삼별초 토벌만이라면 여몽연합군이 진도의 삼별초 세력을 토평한 뒤에 몽골군은 본국으로 철수할 것이기 때문에 고려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군량을 대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예 고려의 둔전을 설정하고 농사를 지어서 군량을 마련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장차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예비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그해 3월 고려 주둔 몽골군 사령관이었던 아해가 본국으로 소환되고 대신에 장수 흔도가 고려에 파견됐는데 그가 가져온 몽골 황제 쿠빌라이의 조서를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둔전 경략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제임이 일찍이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통유하였으나 일본이 완미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문호를 열 생각을 하지 않는 듯하다 그래서 좋은 말로 설득하기는 힘들게 됐다는 사실은 고려왕인 그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을 정벌할 것인데 이를 위해 해당 관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고려의 군대를 파견하고 둔전을 경작할 계책을 세우는 것이니 이것은 그대의 나라로 하여금 나중에 군량 운반에 폐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지임의 계책을 도와 이 일이 성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지임의 뜻에 부합하는 일임을 명심하도록 하라 황제 쿠빌라이가 이렇게 통첩을 해버렸으니 이제 고려 땅에서 몽골군의 둔전이 경략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돼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측에서는 아예 둔전으로 쓸 토지를 어디에 마련할 것이며 둔전 경략을 관장할 둔전 경략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지침까지 내려보냅니다 고려사의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한 중소성에서 보낸 공문에 이르기를 황제의 지시를 받들어서 몽골 장수 흔도와 사추 등을 봉주 등지에 보내어 둔전 경략사를 설치하고 둔전을 경영하게 하였는데 소유해야 할 둔전과 소 6천마리는 동경 등지에서 그 절반을 내고 나머지 3천둔은 경략사로 하여금 값을 받아 고려에 가서 사들이도록 하였다 이외에 농기구 종자 등과 둔전에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가을까지의 군량은 모두 고려에서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라 라고 하였다 몽골이 고려에 둔전을 경략하는 데 필요한 소가 6천마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중 3천마리는 몽골의 동경에서 조달을 하겠지만 나머지는 고려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농우 6천마리가 필요하다 했을 때 몽골군이 경략하려고 한 그 둔전은 면적이 얼마나 됐을까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에서도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통시대의 농촌에서 자작농을 하는 경우 소 한 마리로도 충분히 경작이 가능하고 또한 그 소를 남에게 빌려주기도 했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6천마리로 벼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그 농지 면적이 얼마나 됐을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1270년 말에는 사실 원정부가 김해지역 한반도 남부에 둔전을 구축하는 것에 좀 더 신경 썼던 반면에 삼배초 같은 정황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결국 그 무게중심을 황해도적으로 옮기거든요 그런데 경상도에서는 금주, 김해만 후보지로 거론됐던 것과 달리 황해도에서는 당시 봉주뿐만 아니라 해주, 염주, 백주 같은 여타주들이 많이 함께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봉주 경략사 관할 둔전에 소 6천만에 간다고 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인근 여러 주에 분산 배치될 소들의 총합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정 12년 정월의 고려사 기사에 이러한 대목이 있었죠 몽골 황제는 일본에 갈 국신사 조양피를 고려해 보내면서 홍다구 등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해상까지 그를 호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일본에 간 사신이 돌아올 때까지 홍다구와 군사들을 금주에 주둔하게 하고 거기에 소용되는 군량은 그 근처에서 구하도록 하였는데 그러니까 애당초 쿠빌라이의 생각은 금주, 즉 지금의 경상남도 김해 지역에 몽골군을 주둔하게 하면서 일본 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고 그 일대에서 둔전을 경략해 군량미를 마련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진도의 선별초가 경상도의 남해안 지역을 공략하게 되니까 둔전 경략의 대상 지역을 지금의 황해도에 해당하는 봉주 일대로 정한 것이다 이강한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는 원종이 몽골의 둔전 경략에 이처럼 강력하게 반대했던 데에는 정치적인 세력관계 때문이기도 하다고 분석합니다 홍다구 세력, 요동 지역의 홍시 일가가 정치 외교적으로 고려정부에게는 굉장히 껄끄러운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먼저 이후 일이긴 하지만 홍중희라고 홍시 일가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원정부에 직접 제소를 해가지고 고려에 한반도에 정동 행성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좀 미약하다 없애버리고 유양행성이 한반도로 직할하게 해달라는 식의 요구도 할 정도로 세를 떨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껄끄러운 존재로 느끼고 있던 차에 이 홍시 일가가 고려에 들어와서 홍다구를 중심으로 둔전 구축까지 주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외교적으로 적대 세력이 한반도 내의 경제적인 존재감까지 구축을 하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거부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영부와 쌍성총관부가 고려 조정의 통치권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터에 대표적인 부몽 세력인 홍다구마저 쿠빌라이의 신임을 믿고서 고려 땅에 들어와 둔전 경략을 지휘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원정으로서는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봉주에 경략사가 설치되는 등 몽골의 둔전 경략이 기정사실로 되어버렸으니 이제 원정으로서는 둔전을 패하라는 요구는 할 수가 없는 처지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원정은 가능하면 고려의 부담을 줄여보려고 또다시 몽골 황제에게 표문을 보냅니다 우리나라의 도성에는 가축을 길러 부리는 자가 적으며 지방 농민들은 가산이 많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겨우 한두 마리의 소를 기르는 실정이고 가난한 자들은 대개 손으로 쓰는 따비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거나 혹은 남의 소를 빌려서 땅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 소와 가축들은 모두 전라도로 내려보냈는데 전쟁에 필요한 군량을 수송하다가 굶어 죽는 바람에 손실된 마리수가 태반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식량 사정에 대해서 언급하자면 백성들이 해마다 거두어들인 곡식은 곡물과 부세를 바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연명하는데 겨우 몇 말 많아야 몇 섬밖에 안 됩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그 다음 해에 농사지을 종자 역시 빠듯하게 남겨두는 형편이어서 비록 집집마다 둔전 경략에 필요한 종자를 징수한다 하더라도 몇 섬이 채 못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표문은 원종이 몽골의 둔전 경략에 대한 고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몽골 황제에게 하소연하는 투로 열거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고려의 농업이나 생활사에 관한 역사 자료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이 표문은 당시 고려 농촌의 실정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농민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농사를 지었고 또한 그 영농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문헌 자료라 할 수 있겠죠 그건 그렇고 개경정부의 원종이 몽골의 둔전 경략에 대해 고려의 사정을 감안해달라고 이처럼 집요하리만치 요구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당시 고려 농민들의 생활상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농민의 생활 형편은 상기적으로 생각하듯이 거의 30년, 40년간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둔전 경쟁에 소요되는 농우라든가 농기구, 종자, 군량, 우마의 사료뿐만 아니라 일본 현장까지 준비하면서 배를 만들고 또 그 군량을 준비하고 마처로 공급하는 이러한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서 당시 기록은 농민들이 생업을 잃고 유망하거나 노비로 전락하는 이런 일이 많았다 이런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처지였다고 볼 수 있죠 원종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몽골 측은 봉주에 둔전 경략사를 설치하고 장수 흔도와 사추가 입구는 몽골군을 주둔시켜서 대규모의 둔전을 경략하게 합니다 별수 없이 고려에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소 3천마리를 비롯해 농기구와 종자, 마초, 그리고 가을 수확기까지 몽골군이 먹을 군량까지를 조달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쯤에서 삼별초가 어떤 활약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누차 언급하거니와 당시에 진도의 삼별초군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삼별초 쪽 시각에서 기록해놓은 문헌사료가 없기 때문에 개경정부의 활동 중에 삼별초가 언급되는 부분을 통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유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폐하 저 봉주 경략사에서 또다시 사람을 보내왔사운데 둔전 경략에 필요한 농우와 군량 지원이 더디다하여 심히 독촉을 하는 바람에 아니 군량을 징발하러 남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다는 것이오? 폐하 전라도는 물론이고 경상도 지역에서도 삼별초 도적들이 갈수록 세력이 번성하는 까닭에 곡물 징발 사업이 여의치 않사옵니다 경상도 지역마저 그자들의 소나기에 들어갔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역적 주토사가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금주와 밀성을 비롯해 남해, 창선, 거제, 하포 등 해안과 도서지역이 모두 삼별초 군사들에 의해 장악됐다 하옵니다 게다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징발한 곡물과 부세는 육상으로는 운송이 어렵기 때문에 해상으로 운반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역적들이 거점으로 삼고 있는 진도는 해상수로의 목구멍 같은 요충지인 까닭에 조세 운반선이 통과할 수가 없는 실정이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앞에서 삼별초 군사들이 장악한 지역들이 거론됐는데요 지금의 지명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경상도 남부에 김해, 밀양, 마산을 비롯해 남해도, 거제도 등의 도서지역까지 모두 삼별초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숭실대 권영국 교수의 얘기입니다 기록에 보면 역적들이 날이 갈수록 본성에서 경상도 금주 밀성에 미치고 또 남해, 장성, 여러 해변 부락에서 거의 다 습격, 약탈을 당해서 중앙정부의 곡물 증발 사업이 어렵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지원역이 남해에 주둔했던 것은 삼별초정부의 중심지가 진도고 진도에서도 비교적 떨어지는 경상도 지역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거점으로서 남해에 주둔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나아가서 유지원역이 그쪽에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 합포를 통해서 일본의 초유사가 왕래했고 또 그 초유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몽고군이 그쪽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영국 교수의 얘기 중에 유전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처음에 배중손 등이 삼별초를 이끌고 강화도에서 봉기를 한 직후에 국왕과 관부를 세우게 되죠 그 대목을 기술한 고려사 기록을 되짚어보기로 할까요 배중손과 노영희는 승하우 왕혼을 협박하여 국왕으로 삼고 관부를 설치한 다음 대장군 유전혁을 좌승선으로 삼았으며 그러니까 유전혁은 삼별초 정부에서 국왕을 보필하는 핵심 요직인 정삼품의 좌승선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고려사 열전편의 배중손전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유전혁은 남해연의 근거를 두고 군사를 지휘하여 경상도 연해지방을 노략질하였는데 진도 정부의 핵심 인물인 대장군 유전혁이 삼별초 정부의 본거지인 진도에 있지 않고 멀리 경상도의 남해도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직 진도 거점이 튼튼한 상황에서 일단 고려정부와 몽골군이 대대적인 토벌 작업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제주 지역 쪽에도 그 새를 구축함과 동시에 영남 지역을 포함한 내륙 지역에서도 새를 더 확대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유전혁 같은 경우는 남해 그러니까 진도 삼별초 정부의 고위 관료이면서 위상이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특히 경상도 지역 깊숙이 들어가서 새로 확대할 인물을 맡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이 사람이 남해연에 있다가 진도 지역 이후에 진도 정부가 함락됐다는 얘기를 듣고 뒤늦게 탐낮 지역으로 따라갔다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진도는 서남해안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경상도 남부 지역과 도서지역을 확보해 관리하기 위해서 유전혁이 남해도에 파견된 것이다 이강한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시기에 삼별초군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해안 지역을 모두 장악해 횡으로 길게 연해장성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원종 12년 2월 개경정부의 대신들 사이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집니다 자네 마침 잘 만났네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아니 느닷없이 무얼 도와달라는 말인가 자네 둘째 아들 아직 미혼한이든가 제발 내 딸을 배필로 받아주게나 아니 어지간한 집안하고는 사돈을 맺지 않겠다고 큰소리 칠 때는 언제고 금이야 오기야 하던 고명딸을 갑자기 헐값에 넘기려고 하는 연휴를 알다가도 모르겠네 지금 농을 주고받을 때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 딸 며느리로 받아줄 것인지 아닌지 빨리빨리 대답을 하시게 이 사람아 그 왜 이리 허급지급 서두르나 그 사연부터나 좀 말해보게 그 지금 몽골의 탈타가 자기 아들과 함께 개경에 와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에 고려의 처자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겠다면서 얼굴이 고운 처자를 물색 중이라지 뭐야 그것도 반드시 고려의 대신 가문하고 사돈을 맺겠다고 하니 이거 큰일이 아닌가 옳거니 그래서 딸 가진 문무 대신들이 사위감을 구하느라 야단들이었구만 그래 이럴 땐 아들만 가진 나 같은 사람이 상팔자네 그려 그렇게 말할 게 아닐세 자네 자남 내 사위로 줄 텐가 말 텐가 한 발 늦었네 내 아들 놈은 그저께 추밀한 부사가 황급히 찾아와서 이미 점 찌고 뒀다네 그 나한테 일곱 살짜리 막내 아들이 있긴 하네만 예기 이 사람 지금 농을 주고받을 때가 아니라는데 탈타가 제 아들을 위하여 며느리를 구하는데 대신들의 가문에서만 구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딸 가진 자들이 두려워서 서로 앞다퉈 사위를 맞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대신 두세 명의 이름을 적어주고서 탈타하로 하여금 간택하게 하였다 탈타하는 몽골 황제를 대신해서 고려에 와 있는 다루가칩니다 얼마 뒤 원나라가 개국해 이른바 본격적인 원간섭기에 접어들면 고려와 몽골 사이의 통운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혹은 고려의 처녀들이 몽골의 공녀로 받쳐지기도 하며 그 중에는 원나라의 황후가 되는 여자도 생겨나지요 어찌됐든 고려에 와 있는 몽골인들 중에서는 가장 벼슬이 높은 다루가치와 사돈관계를 맺어둔다면 든든한 정치 권력을 배후해 두는 셈이 될 터인데 이 시기에 고려 대신들은 어째서 그에게 딸을 출가시키지 않으려고 그 소동을 벌였던 것일까요 권영국 교수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려 사회는 철저하게 문신귀족 중심의 문벌 귀족 사회였죠 그러나 그런 사회가 무신정권 이후 많은 변화를 겪죠 그런 초기에 문벌 귀족 사회가 무너지는 변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귀족 상호 간에 서로 폐쇄적인 통원권을 형성해서 자신들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러한 귀족제 사회였죠 그런데 이런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당시 아무리 몽골의 권력층이라 하더라도 봉골을 떠나서 타국 행 몽골으로 가야 하는 이런 이민족과의 혼인은 당시 귀족층 입장에서 보면 쉽게 수용하기 어렵겠죠 실제 후 기록에도 봉골을 떠나서 타국에 가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그런 기록도 보이고요 그런데 이강한 교수는 이때 탈타의 경우가 몽골의 고위관료가 고려의 귀족과 사돈관계를 맺는 첫 케이스였기 때문에 고려의 대신들이 너도 나도 그를 기피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다루가치와의 통혼이 자기한테 유리할 것으로 생각을 할 법도 했는데 왜 이걸 기피했을까 그것이 의아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고위관료와의 통혼을 통해서 고려관료가 고려 내에서 어떤 특별한 위상을 갖게 된다든지 아니면 원 내에서 특별한 위상을 인정받게 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커니즘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후 충렬왕 때만 하더라도 원관료 아한마가 고려정부에게 여식을 요청해 오니까 흔쾌히 딸을 주고 그런데 이 원재상 아한마가 너무 높은 고위관료의 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니까 또 새로 구해주는 등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서거든요 아마도 몽골 사람이 북방에서 온 이종족인데다 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몽골인의 야만성에 대한 선입견도 일부 작용했겠죠 그렇다면 다루가치 탈타아는 고려 대신의 가문에서 며느리를 구하는데 성공했을까요? 탈타아가 얼굴이 고운 처자를 가려 뽑았는데 김련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이미 데릴사위를 두고 있었다 김련의 집에 데릴사위로 들어가 있던 그 산에는 두려운 나머지 집을 나가버렸다 공교롭게도 김련은 그때 몽골의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아직 귀국하지 않았으므로 그 집에서는 그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려 예식을 거행하자고 하였으나 탈타아는 듣지 않았다 나라의 풍속에 나이가 어린 남자를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서 양육한 다음 성년이 되면 결혼시키는 데릴사위 습속이 있었다 결국 탈타라는 점령군 우두머리의 횡포 때문에 애꿎은 고려의 남녀가 비련의 주인공이 돼버린 셈이죠 그러나 점령국에서 온 다루가치의 위세를 유감없이 과시했던 탈타아도 자신에 대한 고려의 인심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신변에 위협을 가해올지 몰라 두려워했던 모양입니다 고려사 세가편의 다음 기사를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루가치 탈타아에게 일러바치기를 우리나라 풍속에 4월 8일에는 관등놀이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엿들은 바에 의하면 누군가가 이 기회를 틈타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하였다 탈타아는 그 말을 믿고 집을 나가 성 밖으로 가서는 며칠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다 1271년 2월 10일 몽골 조정 황제 피해하 고려의 박연한 접자들이 비밀리에 알아온 바에 의하면 지금 반란군이 운구하고 있는 진도에는 남은 양식이 곧 통이 날 것이라 하옵니다 지금이 기회이옵니다 그들의 약세를 틈타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하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닐 것이다 지난번에 고려에 파견했던 암무사 아해가 섣불리 진도로 쳐들어갔다 역당의 공세에 밀려 많은 군사를 잃었지 않으냐 지휘, 사신 편으로 조서를 내릴 것이다 사신으로 하여금 진도로 가서 역당의 우두머리 배중손을 회유토록 할 것이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라 군부대로 거행하게 싸웁니다 황제 피해하 황제는 진도를 공격하자는 주청을 허락하지 않고 대신에 홀도 다바에게 조서를 주어보내서 진도의 배중손을 회유하라 명하였다 몽골에서 진도의 사신을 파견해 삼별초의 진도 정부를 직접 상대했다는 이 내용은 고려의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고 원나라 사서인 원사에만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원사의 삼별초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이러한 내용도 올라 있습니다 중소성의 한신하가 황제에게 이르기를 고려의 반신 배중손은 우리 몽골 군사가 고려에서 물러가면 그 후에 납부할 것이라 하였으나 흔도가 그 청을 따르지 않았는데 그러자 배중손은 전라도에 거하여 몽고 조정을 직접 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다시 설명하자면 진도의 배중손은 몽골군이 철수를 한다면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몽골에게 바치고 귀부해서 몽골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겠다 즉 전라도 지역을 한량해 준다면 몽골로 투항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몽골 쪽에서는 이 제안을 진도 측의 시간 끌기 작전이라고 거부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려사에는 토벌군 사령관인 역적 추토사 김방경이 원정에게 이러한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하 진도의 반란 수개가 몽골 장수 흔도에게 비밀리에 의논할 일이 있으니 잠깐 진도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은밀하게 제안을 하였다 하옵니다 뭐라 배중손이 몽골 장수 흔도를 진도로 초대했단 말인가 그래서 흔도가 뭐라 했다고 하던가 흔도가 자신은 황제로부터 그러한 명을 받지 못했다면서 거절을 했다 하옵니다 이 대목을 두고 일부 연구자들은 배중손 혹은 진도 삼별초의 성격과 관련지어서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합니다 우선 한국학중앙연구원 이강한 교수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삼별초의 대목항쟁을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칭송하는 것이 무색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원사의 경우는 1271년 3월조에 이 기사가 나오고 고려사는 4월조에 나와 있습니다 고려사 기사에는 사실 배중손이 원측에 건넸던 제안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반면에 그냥 어디로 오라고만 돼 있죠 그에 비해서 원사의 기록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몽골군이 퇴각을 하면 삼별초 세력을 이끌고 몽골에 기부하겠다는 식의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몽골에게 굴복해서 결국 그들의 앞잡이로 전락한 개경정부에 반해서 진도 삼별초 정부의 경우 침략자인 몽골군에 대해서 결사항전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중손이 전라도 땅을 몽골에게 바치고 투항하려고 했고 또한 몽골 장수 훈도를 은밀하게 진도로 불러들여서 무엇인가 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기록이 사실이라면 삼별초 봉기의 성격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얘기죠 다시 말해서 진도의 배중손이 동영부의 최탄이나 쌍성총관부의 조휘등과 같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시도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숭실대 권영국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투 중에 적군사령관을 자신의 진중으로 불러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거고 또 보면 바로 이 기사 뒤를 이어서 이런 기사 뒤를 이어서 보면 반역한 신하인 배중손 등이 사신을 억류해놓고 자기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지 않으니 흘림적 왕국창과 더불어 여러 길로 나누어 추격토벌하게 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당시 삼별초 정도 배중손이 이들 혼도를 시험하거나 또는 혼란에 빠트리기 위한 그런 계략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배중손이 몽골 장수 흔도를 은밀히 진도로 불러서 무엇인가 타협을 하려고 했다지만 창칼을 겨누고 마주싸우는 전쟁통에 상대방이 초청했다고 해서 그 초대에 응해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갈 장수가 과연 있겠느냐 따라서 배중손은 상대 진영을 교란시키거나 혹은 시간을 끌 목적으로 그러한 제안을 툭 던져봤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원나라 사서에도 온라인은 전라도 지역을 한량해주면 몽골에 귀부하겠다는 기사의 내용을 배중손 편에 서서 해명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공주대 윤용혁 교수가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이라는 책에서 기술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진도 측의 의도는 몽골에 귀부하자는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라도 지역을 거점으로 개경 측과 맞설 수 있는 독립정부로서의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내심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 몽골에 대한 내부 운우는 거칠의 말일 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도 정부의 독립성 강화를 의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타결될 수 있는 제안은 못되었던 것이다 비록 몽골 황제에 의해서 배중손의 제안이 거부되긴 했지만 진도 정부로서는 몽골 측과 일대일로 직접 교섭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 외교적인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평가도 내릴 수 있었겠죠 그해 3월 강원도 양주 여러분 집집마다 끼니를 잃을 수 없어서 굶어주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형편인데 조정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장정들을 부역에 나오라고 성화를 하고 불량미 징발이다 둔전에 시중자 징발이다 해서 나달 하나까지 다 훑어가는 형국입니다 중앙조정의 가혹한 수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방의 관리들은 또 그들대로 가렴주구를 일삼고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이 처참한 처지를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양주의 백성인 장세와 김세 등의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백성들과 함께 관하로 몰려가서 수령과 아전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붙잡혀서 처형당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양주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장세와 김세로서 성은 장과 김으로 각각 다르지만 신기하게도 이름은 똑같이 세상세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반란을 주동했던 그 두 사람이 잡혀서 처형됨으로써 사태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반란의 무리에 속해 있던 천서 등 8명이 은밀히 화주의 조희에게 투항하고 400여 명을 청병한 다음 갑자기 양주로 들어가서는 지주사를 잡아 협박하여 화주로 옮기려고 하였다 그러자 왕이 다루가체에게 청하여 사람을 보내 설득하였으나 천서 등이 듣지 않고 지주사 및 아전 천명을 위협해서 강제로 데리고 갔다 양주민들이 죽이려고 했던 대상들이 수령, 아전, 선비들 일반적으로 지방관에 해당되는 자들 그래서 다른 어떤 지방에서의 봉기들하고 마찬가지로 이 시기 가장 지방민들의 가장 불만, 애로사항은 가혹한 수치, 또 게다가 지방관의 개인적인 수탈 이런 것들,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바로 북쪽에 있는 화주, 쌍성총관부 지역으로 투항하려고 했던 것은 이쪽뿐만 아니라 서경이라든가 또 그 후에 보면 요양, 심리양 지역으로 많은 고려의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동해 가는데 그거는 우리 쪽보다 그쪽의 부담이 훨씬 적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쪽의 부담이 우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적은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지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양주에서 반란을 주동했던 장세와 김세는 붙잡혀서 처형이 됐지만 그 무리 중에서 천설을 비롯한 8명이 쌍성총관부가 있던 화주 즉, 지금의 북한 쪽 강원도의 희한군으로 가서 군사 400명을 얻어가지고 다시 양주로 나온 다음에 양주 백성 1,000명을 데리고 쌍성총관부의 조휘에게로 가버렸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쌍성총관부는 강원도 북부지역과 함경도를 관할하는데 일찍이 조휘와 탁청이 그 지역을 몽골에게 바치고 투항을 했던 관계로 몽골의 직할 영역이 된 지 오래지요 개경정부에서 하도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군량을 징발하는 등 수치를 심하게 하니까 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쌍성총관부 지역으로 집단투항을 해 가버린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조씨와 탁씨가 두 일가가 쌍성총관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조씨에게 투항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식의 분쟁이 발생할 때 아까도 탈타 같은 경우처럼 다루가치들이 일종의 세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이는데 몽골 쪽이나 몽골 쪽에 투항을 준비하는 고려인들이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겠죠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쌍성총관부의 세력이 여전히 강했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왕인 원종이 몽골 다루가치의 결재를 바꿔서 쌍성총관부로 넘어간 천명의 백성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쌍성총관부에서는 보기 좋게 거절을 해버렸으니 이 시기 서북면 지역의 동령부와 더불어서 동북면의 쌍성총관부가 개경정부 못지않게 그 수위가 강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제부터는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인 1979년 4월 17일에 뉴스 한 토막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려 원종 때 강화도에서 봉기하여 진도로 천도하였던 선별초정부가 단순한 사병집단이 아니라 나름으로 고려의 정통성을 표방한 국가 형태였음을 입증할 만한 문서가 발견돼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사료는 고려첩장 불심조조라는 문서인데 2년 전인 77년도에 일본 동경대학의 사료편찬소에 보관돼 있던 문서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77년에 연구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으나 이번에 중앙일보의 보도로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이 문서는 진도의 선별초정부가 일본에게 동경대학 사료편찬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이 문서의 공식 명칭은 고려첩장 불심조조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고려에서 보낸 첩장 중에서 이해가 안되는 몇몇 사항들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말로 풀이를 해봐도 여전히 이해가 안되지요 그렇다면 고려시대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서기 1271년 9월 2일 고려에서 날아온 첩장 한 통이 카마쿠라 막부를 거쳐 일본 조정에 접수됩니다 문서 수발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무슨 문서인지 일단 살펴봤겠죠 고려에서 온 첩장인데 무슨 내용인가 어디 아이고 초소로 거침없이 갈겨 써놨네 달필인데 어디 한번 읽어보자 처음 부분은 몽골에 대한 언급인데 이상하다 분명히 고려에서 보낸 첩장이 맞는데 왜 그러나 무엇이 이상하다는 건가 어 저쪽 서류하면서 3년 전에 고려에서 보냈던 첩장 좀 꺼내와봐 어 그래 자 여기 있네 자 두 첩장의 내용을 비교해보자고 3년 전에 보낸 문서에는 몽고 지덕이라고 해서 몽골의 덕을 칭송했는데 이번에 보낸 첩장에는 몽골을 가리켜서 짐승 가죽이라고 했단 말이야 어 여기도 보면 이전 첩장에서는 몽골의 덕에 귀하여 군신의 예를 이루라고 했는데 이번 첩장에서는 오랑케를 따르는 것은 성현이 싫어하는 바이므로 다시 진도로 갔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기 나라가 모름지기 사만을 통합한 왕조다 그랬는데 고려가 사만을 통일했다는 것이야 우리도 익히 아는 사실이 아닌가 그것보다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정작 하고 싶은 말 같은데 뭐라고 했어 자기들이 뭐 우리 일본 배가 표류했을 때 잘 보살펴서 돌려보내주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 또 고려의 사신을 보내달라 여기 이 말은 아무래도 우리 일본과 고려가 힘을 합쳐서 몽골군을 무찌르자는 그런 의미 같은데 아니 고려는 한참 전에 몽골한테 항복해 화친관계를 맺은 것으로 아는데 새삼스럽게 왜 이런 내용을 적어놨을까 그리고 3년 전 첩장하고 다른 점을 또 발견했어 3년 전 첩장에는 몽골의 연어가 쓰여있었는데 이번 첩장에는 몽골 연어를 안 썼다는 점이야 참 알 수 없는 일이야 어쨌든 문서를 접수는 해야 할 텐데 무슨 문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지? 글쎄 우리도 잘 모르겠다고 해야지 뭐 거기 문서 접수대장에다가 이 문서는 3년 전에 고려에서 온 첩장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이러이러한 점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의문점을 사실대로 기록해두자고 그게 좋겠어 고려 첩장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항목들 즉 고려 첩장 불심조조 제목을 그렇게 붙이고 자 이제 동경대학에서 발견됐다는 그 문서의 성격을 이해하시겠지요? 그런데 당시에 일본 조정에 전달되었던 그 첩장과 그보다 3년 전에 보냈다는 또 다른 고려 첩장의 원문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서를 접수했던 일본의 관리들이 의문나는 사항을 기록해놓은 그 메모장만이 동경대학에서 발견됐으며 그 문서의 제목이 바로 고려 첩장 불심조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먼저 보냈던 고려 첩장은 옛 고려 조정에서 보낸 것이고 나중에 보낸 첩장은 진도의 삼별초정부가 보낸 첩장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진도정부에서는 이런 첩장을 일본에 왜 보냈을까요? 권영국, 이강한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기로 하죠 당시 진도정부가 확보한 세력권은 진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 연안, 도서지역 정도였죠 그래서 장차 고려정부군하고 몽고의 연합군의 대공세가 취해질 것이고 그러나 공세를 막는데 진도정부 힘만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일본 정부와 연합전선이 필요했고 그래서 진도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장차 몽고가 일본까지 집략할 것이다 하는 걸 경고하고 아울러서 지금 몽고와 싸우고 있는 진도정부, 삼별초정부에 대해서 군량과 병력을 지원해달라 하는 이런 걸 요청하는 외교문서를 보낸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죠 삼별초 쪽에서 일본에 이 문서를 보냈던 것은 일단 진도정권 함락 직전이었던 것 같고요 대규모 토벌작전이 전개될 것을 알고 위기의식에서 이것을 급하게 보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일단 먼저 몽고 정부와 그 다음에 몽고 정부와 화체를 맺은 고려정부를 비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 고려가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느냐 그걸 상기시킨 다음에 몽골이 장차 일본을 침공할지 모르니 대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마침 몽골과 대적 중이다 그러니까 신령과 병사들을 보내달라 이런 얘기인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 정부에서 요청을 받아들이고 처리까지 했지만 삼별초에 도와주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일본이 원체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구사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몽골이 그렇게 강성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마당에 삼별초를 지원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았던 거죠 일본 역시 몽골의 강력한 군사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도 정부의 구원 요청을 받고도 삼별초를 지원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강한 교수의 의견이 이러한데요 그러나 문제는 첩장을 접수한 일본 측에서 그것이 진도의 삼별초가 보낸 공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권영국 교수의 의견입니다 고려첩장 불심 조조라는 문서는 삼별초 정부가 문서를 보내기 3년 전 원종 9년에 기경정부에서 보낸 문서하고 또 삼별초 정부가 보낸 문서 두 개의 차이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정리한 것이 바로 이 고려첩장 불심 조조인데요 이 정도로 당시 일본 사람들은 고려의 어떤 상황을 비롯해서 당시 국제정세에 어두워서 두 문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일본 내에서는 이 문서에 대한 해석도 구구했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게 개경정부에서 보낸 것이다 이런 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개경정부가 그런 문서를 보낸 게 우스운 일이다 그래서 아마도 딴 곳에서 보낸 것이다 이런 썰이 대두될 정도로 무슨 얘기냐 하면 일본에서는 그 문서를 진도의 삼별초 정부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려 조정에서 보냈던 첩장과 견주어 보면서 의문 나는 점을 메모해 두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일본은 국제정세에 어두웠던 관계로 고려에서 삼별초가 봉기해서 여몽연합군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한 상황에서 진도정부로부터 첩장이 날라오자 그 내용을 3년 전에 개경정부가 보냈던 첩장과 비교해 보면서 첩장의 내용이 왜 그렇게 다른지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메모로 남겨두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고려첩장 불심조조라는 이 문건을 통해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점은 진도의 삼별초 정부 역시 국호를 고려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고려의 왕통을 계승한 진정한 고려의 정부다라는 점을 대외적으로 내보인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문서를 고려첩장이라고 메모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31편 고려첩장 불심조조 어떤 문서인가 이상나 극본 김현미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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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